다니엘 호아유 사무엘상 21장을 옥상하였습니다.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지하부 대문짝이 부적거리며 어차을 수행해 하겠네 아기스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금이와 이 사람 미치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 다윗이 하나님의 지위를 주셔서 무치강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대답해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발에 나의 발을 묶고 주님의 손 기적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죠. 성령님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